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광분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광분. 광분해서 뭐 할 이야기 말 이야기 그냥 그렇게 막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발인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의 대표 이준석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성상납을 이름 제공했던 당사자 돈을 지불했던 당사자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감옥에서 무려 6번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경찰 수사를 6번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거지 않습니까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거라고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8월 18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참고인 조사 6번째는 5번을 했어도 더 나올 게 있으니까 경찰 쪽이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연장 수사로 추진된 것이 바로 6차 경찰 참고인 조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것을 이제 강신읍 변호사가 지금 맡고 있는데 강신읍 변호사가 지금 맡고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김성진 그런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네요. 이준석 불경이나 읽어라. 성상납 주장한 김성진 경찰의 6차 참고인 조사에서 말하다. 국민의힘 이준석에게 성상납 접대를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불경이나 읽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의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성진 대표를 찾아서 6차례 최종적인 참고인 조사를 했다. 김성진 대표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2014년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공한 접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읍 변호사는 2014년 당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수백만 원대 접대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모모 회장 사면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8월 18일 강 변호사에 따르면 김성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 8월 30일 이준석 전 대표 등 6명을 만난 자리에서 식사비로 195만 원을 썼고 이어진 술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30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강신읍 변호사는 그날 융숭하게 대접한 이유는 이준석을 움직여서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최장의 김대표 사업을 도와준다면 아이카이스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의 부탁으로 2014년 6월 7일 여자 가수 a씨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소개해 줬다고 진술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김성진 대표가 그냥 소개해 준 것이 아니고 이준석의 부탁으로 이준석의 부탁으로 이준석의 부탁으로 한편 강 변호사는 이준석을 상대로 접대 사실 부인 행위 금지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면서 계속 사실을 부인할 경우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 모든 민사적 수단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김성진 씨 이야기를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안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이라는 것이 육과 원칙에 미뤄보게 되면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이준석은 이 소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크게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도 단 한 번도 자기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그냥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개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요청받으면 부인도 안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오케이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해석할 때 저 양반이 그렇게 그냥 부인하기는 좀 힘든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오늘 이준석의 그런 경찰 소환이라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신업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사건을 맡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강신업 변호사는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김소연 변호사가 했는데 이준석 성접대 김성진 6차 최종 참고인 조사 최종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브리핑 안내 이준석에 대한 별도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자세한 내용이네요. 한번 보시죠. 법률 대리인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협조하는 그런 취지에서 언론을 위한 공식 브리핑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이번 경찰의 6차 조사는 지난주 5차 마지막 조사에 대한 연장 취지로 경찰이 요청한 것으로서 참고인과 대리인 모두 위수사 요청에 이번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도 6월 30일 1차 경찰 수사 2020년도 7월 5일 2차 참고인 조사 2022년도 7월 28일 3차 참고인 조사 2022년 8월 4일 4차 참고인 조사 2022년도 8월 9일 5차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이루진 6차 조사이자 피의자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및 13일 기자회견 이후에 이루지는 연장 조사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라오며 이날 행사적 절차 외에도 성접대 사실을 민사적으로 실질적 사법판단을 받기 위한 대리인단의 실무진 진행사항도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카이스트 출신 여가수의 소개, 헌법재판관 정간법조인 및 또 다른 박근혜 퀴즈와의 동석 자리, 이준석 동문 기업인에 대한 아이카이스트의 수호건 컨설팅 의뢰 관련 조사와 대리인단에 찾아낸 관련 법리 판례 제시, 추가 수집 증거 제출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 6차 연장 경찰 조사 관련 법률 대리인단의 공식 브리핑 장소는 서울구치소 정문이고 시각은 오전 9시,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이렇게 해나갈 이야기입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아니 무슨 조사를 무슨 뭐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무천조사를 6번이나 합니까? 대부분 사건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조사받으면 대부분 다 끝나는데 뭐 이게 사건이 많은 모양이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섯 차례나 그렇게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과 함께 경찰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했으니까 대단합니다. 여섯 차례 정도 그냥 불었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나왔겠네요. 이준석이도 기본적으로 뭐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사람은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도 있고 하니까 조금 떨리기도 떨릴 것 같아요. 대개 뭐 범죄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는 그냥 포카페이스를 하더라도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좀 떨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떨릴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소환 임박. 8월 16일 날 강신업 변호사 주장입니다. 8월 내 소환된다. 소환 금세 이루지겠네요. 뭐 그걸 꺼려야 될 지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8월 18일 날 참고인 조사 6차가 다 끝났으니까. 8월 19일 금요일 마포구에 소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 때에서 이준석 무고죄권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협조하는 취지에서 언론을 위한 공식 브리핑 기자회견을 합니다. 무고죄 사실관계와 무고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무고죄로 걸었고. 법리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 내용에 관하여 진술 상황도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이카이스 김성진 대표 법률인단은 김성진 대표를 비롯하여 이준석으로부터 무고의를 겪은 다수의 무고인들을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8월 19일 고발인 조사 장소는 서울경찰청 마포소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오후 1시 30분 진술계획 및 입장 발표 지금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6차례나 여러분들 경찰이 구치소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고 6차례 정도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면 낱낱이 다 까발겠겠네요. 경찰이 모든 것을 다 확보한 상태니까 이제 명문으로 보나 그다음에 사회 분위기로 보나 그다음에 경찰 수뇌부의 입장으로 보나 조만간에 이준석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일일이 갔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